제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제가 원래 이래요 제가 원래 성격이 이래요 뭐 힘든 걸 힘들어 힘들어 해버리면 주변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가 될까 봐 저는 어려서부터 제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너무 애가 감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냥 이래요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버님께서 편찮으신 거 네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죠 지금 반 마비가 오신 상태인데 지금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죠 이런 걸 총체적 난국이라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말 네 그렇죠 또 이런 데다가 또 질문 드리기가 사실 굉장히 실례인데 그럼 부모님께서 지금 현재 이혼 소송 중이신 것도 맞는 사실인 거예요 네 네 그것도 그 약간의 어떤 그 금전적인 문제가 좀 관련돼 있는 건가요 아 그 사실이 제일 좀 잘못 왜곡된 네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데 금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두 분의 문제가 따로 있으신 거고 돈은 어떻게 보면 재문제인 거죠 네 네 네 재문제인 거고 그 부모님의 이혼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그거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는 게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부모님 일이고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도 뭐 금전적인 일이 있고 아버지가 그 때문에 쓰러지셨고 그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알려졌는데 네 네 네 아버님이 먼저 쓰러지셨고 아하 그 후에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됐고 네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정리를 하던 와중에 금전적인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뭐 실제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님께 집도 사드리고 또 편찮으신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찜질밥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줄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이제 현회였는데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된 상황 때문에 좀 마음도 많이 아프시겠어요? 그게 지금 제일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 돈을 번 이유가 그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생계형 위상가족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돈을 벌면서 가족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이었어요 아 내가 돈을 벌어야 가족이 함께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그냥 가족들이 행복한 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다 관리를 이제 맡겼던 거죠 벌어서 다 그냥 갖다 드렸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일을 쉬거나 아니면 돈 벌이가 조금 덜 되면 또 다시 가족이 흩어질 거라는 그런 그러니까 좀 미련했죠 근데 그런 생각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앞만 보고 돈을 벌었죠 일을 하셨군요 어떤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도 있었고 다시는 가족이 헤어지면 안 된다 이런 그런 책임감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죠? 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제 이런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이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는 이 상황이 가장 힘든 거지 그렇죠 다른 건 힘들지 않아요 그럼 10년 동안 번 돈을 전부 부모님께 다 맡긴 겁니까? 네 재테크 같은 거 하지 않고? 네 너무 그게 사실은 그런 사회적인 경험 없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관리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뭐 제가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았다 하루에 수입이 얼마다 뭐 이런 아주 자세한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내가 이래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차곡차곡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저희가 느끼면은 장윤은 씨가 노래도 어머나 어머나 하기 때문에 똑 소리 나게 돈 관리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잘 관리가 되고 있을 거라고 믿었고 어찌됐건 저는 차도 없거든요 보석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저는 밖에 나오면 매니저가 밥 먹여주고 차 채워주고 옷 입혀주고 예쁘게 챙겨주고 이러니까 그렇죠 돈 쓸 일이 없어요 연예인들이 사실 돈 쓸 일이 많지 않잖아요 뭐 차에 욕심이 있거나 뭐 명품에 욕심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서야 큰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 밥 사주고 네 그래서 저는 술 한잔 하는 거 좋아하니까 지갑에 한 20만 원 정도씩 들고 다녀요 포장마차에선 카드를 잘 안 받아서 그거 때문에 20만 원씩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가네